이번 시간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시나리오 1번 예제에서는 월별 주문 내역서에서 세율이 현재 12%인데요. 이 세율에 따른 값의 변화가 있을 때 월별 세금의 합계, 월별이니까 1월, 2월, 3월이네요. 월별 세금의 합계니까 G7셀, G12셀, 3월의 합계, G16셀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12%를 15%로 했을 때 또는 9%로 했을 때 결과를 잠깐 볼까요? 현재는 12%일 때 1월부터 3월까지의 세금의 합계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세율을 인상했을 때 15%일 때 1월부터 3월의 세금의 합계, 그 다음 세율을 인하했을 때 9%일 때 세금의 합계가 하나의 시나리오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나리오 1번 시트에 다시 와서요. 시나리오를 작성하시기 전에 문제에서 이름을 정의하라고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 정의가 되어 있다면 이름부터 먼저 정의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B18셀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 문제에서 이름을 세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고 엔터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G7셀을 선택하시고 소개 1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고 엔터. 같은 방법으로 G12셀을 선택하시고 소개 2월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G16셀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소개 3월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릅니다. 이름 정의가 다 되셨다면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세율이 입력된 B18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화면에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창이 보이실 거고요. 저희는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을 세율 인상이라고 입력하시고 값에 바뀌는 값은 B18셀의 값이 12%를 15%로 바꿀 거니까 B18셀 선택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다면 클릭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현재 12%인데 얼마로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15%입니다 라고 0.2로 입력하시거나 또는 15%라고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세율 인하라고 입력하시고 변경셀은 동일하니까 확인 버튼 누릅니다. 현재 12%를 9%로 또는 0.09라고 입력하셔도 되겠죠. 0.09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이제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어 있다면 지금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시나리오의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요약을 클릭하신 다음 어떤 값의 변화를 보겠습니까 라고 이제 값의 위치가 하나면 G7셀이면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데 값의 변화가 1월, 2월, 3월까지 체계를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에 있는 값을 한번 지우시고요. G7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G12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G16셀 또는 직접 심표하고 클릭, 심표하고 클릭하셔가지고 세 개의 셀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는 시나리오 1번 예제 시트 앞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작성해 보셨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 예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S마트 특별기획전 원피스 판매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표가 있고요. 여기에 마진율이 35%, 할인률이 5%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마진율과 할인률의 값의 변화를 이익을 증가했을 때, 이익을 감소했을 때 두 개의 값의 변화에 따른 이 금액의 합계 결과값을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결과 시트를 잠깐 보시면 마진율과 할인률은 현재 35%, 5%인데 이익을 증가했을 때, 감소했을 때 이익금액의 합계와 판매금액의 합계도 두 개 다 표시하네요. 판매금액의 합계와 이익금액의 합계 값의 변화를 이렇게 시나리오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시나리오 2번 시트에 오셔서 마찬가지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시기 전에 문제에 제시된 이름 정의가 있다면 이름을 먼저 정의하신 다음에 시나리오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마진율과 할인률에 대한 이름을 정의할 때 각각 클릭하고 이름을 정의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이름 정의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판매금액의 합계부터 이름을 정의하도록 하겠는데요. 20세를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판매금액 합계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두 번째 F10세를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이익금액 합계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마진율도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이름 상자에 마진율 할인률도 선택하고 할인률이라고 이름을 정의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기능을 익힌다면 A12부터 B13을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수식 탭에 가시면요. 수식 탭에 갔을 때 이 정의된 이름이라는 그룹 안에 선택 영역에서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기능을 클릭하셨을 때 내가 범위 지정한 영역에 첫 번째 행을 가지고 첫 번째 행을 가지고 이름을 정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첫 범위 정한 영역의 첫 번째 행이라면 마진율, 할인률을 말하겠죠. 그래서 마진율과 할인률이 아래쪽에 적용이 됩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름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나 클릭만 하시면 A13의 마진율 그 다음 B13의 할인율이라고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클릭하셔서 이름 상자를 이용하는 방법과 이렇게 첫 번째 행이나 왼쪽 열을 기준으로 이름을 정의하고 싶을 때 범위 지정하신 다음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라는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름 정의가 되셨다면 실제 값에 변화가 있는 위치는 A13부터 B13입니다.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가 있습니다. 선택하신 다음 추가를 클릭합니다. 시나리오 이름의 첫 번째 이익 증가라고 입력하시고 범위는 미리 지정하고 오셨으니까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만약에 지정하지 않았다면 지금 언제든지 여러분이 수정하실 수 있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현재 35%인 값을 45%로 현재 5%인 값을 3%로 그래서 마진율은 높이고 할인율은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증가하기 위해서 마진율과 할인율의 값을 수정한 다음 추가 버튼 누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 감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 마진율을 25% 정도 할인율을 현재 5%인데 8%까지 할인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더 추가할 게 없으니까 그냥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 시나리오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요약을 클릭하시고 결과 값은 E10부터 F10까지 두 개의 영역에 대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라고 결과세를 E10부터 F10까지 드래그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셨던 시트 왼쪽에 현재 값과 증가했을 때 감소했을 때 판매 금액 합계와 이 금액의 합계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시나리오 3번 예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8월 학원 운영 현황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감옥당 수강료와 강사료가 있는데요. 수강료와 강사료를 각각 10% 인상했을 때 이 합계 결과 값을 시나리오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시나리오를 작성하시기 전에 이름을 정의하시고 시나리오 이름 넣고 그 다음에 값의 변화 값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이름을 정의하기 위해서 앞에서 연습하셨던 기능 하나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감옥당 수강료와 강사료를 문제에 동일하게 이름이 정리가 되어 있다면 A14는 감옥당 수강료 그 다음 B14는 강사료라고 되어 있다면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수식탭에 가셔서 정의된 이름의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첫 행을 선택하시면 이름을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H10셀만 하나의 셀이니까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이익합계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이름 정의가 되셨다면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A14부터 B14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시나리오 이름에서 10% 인상 그 다음 변경 셀은 미리 지정했기 때문에 확인 버튼 누릅니다. 10%를 인상했을 때 감옥당 수강료를 4만 4천원 그 다음 강사료는 99만원이 되겠죠. 여러분이 계산하시는 거예요. 10%를 더하는 거죠. 4만 4천원과 99만원을 입력하시고 추가 버튼 누릅니다. 두 번째 20% 인상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시나리오 이름에다가 입력하신 다음에 변경 셀은 동일하니까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20%면 8만원을 더해야 되니까 4만 8천원이 되겠고요. 18만원을 더해야 되니까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더 추가할 건 없으니까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요약을 클릭하시고요. 결과값은 이익의 합계를 보고자 합니다. H시셀을 지정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감옥당 수강료와 강사료가 10% 인상했을 때 20% 인상했을 때 이익의 합계가 얼만큼 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나리오 살펴보셨습니다.